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입니다. 요즘엔 중장년층을 넘어 노년층까지 은퇴 후 일자리를 얻기 위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인생 2막을 열고 나선 이들의 재취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카페문이 열리자마자 커피 만드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연습한 대로 원두를 내리고 계산도 척척 해냅니다. 앞치마를 두른 바리스타는 머리가 히끗히끗한 어르신들입니다. 이곳 커피 맛을 책임지는 바리스타 평균 연령은 69.5세. 모두 바리스타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까지 딴 커피 전문가들입니다. 공직자, 가정주부 등 하던 일은 제각각이지만 지금은 최고의 바리스타를 꿈꾸며 새로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7세인 정태선 씨는 지난해 8월 은퇴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재취업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중장년층과 경력단잘 여성의 재취업 특강이 구청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미래에 유망한 자격증 정보를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적성까지 알 수 있어 중장년층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어르신들. 일하는 즐거움으로 행복을 채워나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서울 교육대학교 안에 서초구립 사양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양 어린이집은 정원 62명에 만 0세부터 만 5세반까지 운영됩니다. 만 4, 5세반은 통합반입니다. 구육교사는 7명으로 연령별로 한두 명씩 배치됐습니다. 어린이집 바깥에는 놀이터가 조성돼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사양 어린이집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등 학교 안에 있는 입지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잠원동 어린이집이 다음 달에 문을 엽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65명으로 만 0세부터 5세반까지 운영됩니다. 만 4, 5세반은 통합반입니다. 보육교사는 8명으로 연령별로 한두 명씩 배치됩니다. 어린이집 앞마당에는 주흥 어린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아이들의 놀이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잠원동 어린이집은 또 방배 근린공원으로 생태체험을 나가는 등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초구가 근무 시간 외 SNS 등을 통한 업무 지시 근절을 명시한 조례를 공포할 예정입니다. 조례에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 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사생활에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임신이나 출산을 한 지 1년 미만 직원에게 야간 근무를 제안하고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는 등 육아 관련 휴가 규정도 보완했습니다. 지난달 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건축 인허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서초구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서 건축 인허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서초구로 인허가 면적은 532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주공 1단지, 신반포 3차 등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인허가 물량이 많았습니다. 서초구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저금리로 빌려줍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재가점 등의 시설 개선자금은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1년 거치 3년, 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 최대 8억 원까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식품 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총 소요금액의 80%까지 최대 2천만 원을 빌렸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 일반음식점, 재과점 등의 시설 개선자금은 12%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12%입니다. 반포사동 자치회관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30여 개의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식조리기능사 대비반을 비롯해 5개 요리 수업이 개설되며 창의 미술교실과 종이접기 등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또 가죽공예와 캘리그라피 등 취미활동을 위한 강좌도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존 수강생은 오는 12일부터, 신규 수강생은 19일부터 반포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초문화재단이 상조예술단인 서초교양악단과 함께 셋째 주 화요일마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일명 화요 콘서트 시리즈 9은 20일 현악 챔버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무대를 시작으로 9개월간 공연의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다음 달에는 엠넷의 음악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이윤아와 서초교양악단이 함께 무대에 서고 목관 앙상블과 현악 앙상블이 5월과 6월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콘서트는 11월까지 반포 심산 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으며 밴드와 현악, 타악 등 다양한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를 위한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며 세입자일 경우 임대인 주택 소유자의 집수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수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도배와 장판, 단열, 방수, LED 등 위생기구 등 가구당 12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달 23일까지 거주지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모두 7천여 호에 대한 개별 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이 운영됩니다. 개별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됐으며 취득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열람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서초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나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초구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을 대상으로 결정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 통지하고 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4월 30일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교실이 4월 초급 과정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합니다. 모집 종목은 자전거와 골프, 게이트볼 등 4가지입니다. 신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이나 재수강 신청은 제한됩니다. 인사이드 서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이드 서초 마칩니다. 인사이드 서초 마칩니다. 감사합니다.